대역급 공모주로 꼽혔던 현대 엔지니어링이 IPO 일정을 중단하면서 공모주 열기가 다시 시들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에만 9개 기업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는데요.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소식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종 기록이 쏟아졌던 LG에너지솔루션 IPO.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부작용이 컸던 만큼 IPO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 공모가 고평가 논란 잃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급락하면서 IPO 기업에 대한 평가도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상장 예정이었던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철회를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에만 9개 기업이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최근 기관 수요 예측을 마친 보험 판매 서비스 업체 인카금융서비스와 식물세포 전문기업 바이오 FDNC는 경쟁률이 두 자릿수에 그치는 등 다소 저조한 성적을 냈습니다. 주식 시장의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2월 IPO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형사로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투자자 관점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종경 흥극증권연구위원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 일정까지 고려하면 2월 IPO 기업이 11개 사에 달한다며 특히 반도체 제조업, 전장 카메라, 진단 의료기기, AI 솔루션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고 시가총액도 500억 원에서 9천억 원까지 범위가 넓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국내 IPO 시장의 연간 공모 규모는 25조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업과 증권사만 이속을 챙기는 구조가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도 질 좋은 투자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